한화생명 대표이사 여승주 안녕하십니까. 한화생명 대표이사 여승주입니다. 한화생명 대표이사 여승주입니다. 이미 우리의 삶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를 경험하며 MD세대는 물론 50, 60세대까지 모바일을 활용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물리적, 시간적 제약 없이 대부분의 금융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간편한 비대면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AI 기반의 맞춤형 금융상품 구매부터 자동화된 투자자산 관리까지 더욱 편리하고 개인화된 금융서비스의 향유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더욱 더 고도화된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국경과 업종을 넘어 더욱 확장되고 탈중앙화되어 비즈니스 모델의 다변화와 글로벌화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금융도 환경 변화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생명의 경우 하나 생명 앱을 통해 보험 서비스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한편 고객과의 디지털 접점을 확대하고 있고 투자증권은 스텝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크레이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은 카인 앱을 출시하며 다양한 고객 맞춤형 펀드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나금융의 공동 마케팅 브랜드인 라이플러스를 통해 생활 속 금융 플랫폼으로서 하나금융의 영역을 고객 일상생활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라이플러스 트라이브 앱을 런칭하고 관심 분야별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은 대형보험사 최초로 선제적인 재판분리를 통해 보험 판매 구조를 혁신하였고 이와 함께 보험 본업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더욱 강화하며 업계 넘버원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 영업에 있어서 설계사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영업 지원 시스템 혁신을 통해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디지털 선도사 지위를 견고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터치 오렌지 트리 등을 통해 고객 관리에서 보험 청약까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보험 업무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과 설계사 모두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상품과 디지털 서비스가 결합된 혁신적인 모델인 니드 암보험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노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